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선거 문제 미디어에 의해 오근호 대표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보시게 되면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 고천동에 실제 투표자 수를 개척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캠코드나 찍었는 모양이네요.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비의 위조투표지 72표 투입 의왕시 고천동 사전투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4년 2일차 사전투표 4월 6일 오후 다시 6시 1시간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2명이 투표했다고 정보 공개를 했지만 150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2명이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한 거죠. 캠코드를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근호 대표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틀째입니다. 사전투표.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에 따라 제공한 것이 5시부터 6시 사이에 사전투표를 222명이 한 모양입니다. 관내 186명 관내 36명. 이거는 이제 시골촌북에서 작성한 겁니다. 똑같이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 의양시 고천동 18시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1시간 동안 222명이 했다는 것이고 뒤에 거는 첫날 6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4047명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준입니다. 누적 사전투표. 누적 아마 관내 사전투표자 수준입니다.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준입니다. 이 두 개 자료거든요. 이 두 개 자료. 그러니까 핵심은 1시간 동안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시골촌북에서는 관내 누적 사전투표자 수준으로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그노 미디어에이 대표는 비디오 촬영을 통해 가지고 수치가 선관위가 발표한 222명이 아니고 72명 정도가 더해진 것 같다. 222명이 아니고 72명이 더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이제 뭘 한번 보시면 되는가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몇 표나 되어졌느냐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했는데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하신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조로 발표한 의왕시의 고천동 관내 사전투표는 4047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용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위조 투표수가 더해진 겁니다. 얼만큼 더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위조 투표지 수입니다. 선거인 수의 4분의 1만큼이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소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를 부풀렸냐 이만큼 부풀려 한 겁니다. 이게 부풀려 있는 거죠.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4047표의 4분의 1이 여러분들 몇 평가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1012표인 겁니다. 1012표. 101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012표를. 이게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입니다. 4047표의 4분의 1. 사전투표에서 오는 세 사람당 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2468표에 107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소용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느냐 2468표 빼기 1012표를 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의왕시 고천동 관내 사전투표는 이 위는 제야 전문가 분석이고 하단은 시골촌부의 분석인 겁니다. 두 분이 같이 분석을 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위는 제야 전문가의 분석이고 하단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것은 사전투표 선거 인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건 곧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핵심을 오늘 오그노 미디어에이의 대표의 여러분들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점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의왕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손을 댔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경기도 의왕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인수 투표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개수 조정을 위해서 반올림 처리했을 때 숫자가 발생했을 때 잘 조정하기 위한 목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 이 항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조정해 가지고 개수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소용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부재다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뭐죠 부풀려진 거죠. 얼마만큼 부풀려졌습니까 이만큼 부풀려진 겁니다. 선관이 위조 사전투표주가 이만큼 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료는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멀쩡하게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소용 후보의 표는 전부가 다 확대가 된 겁니다. 뻥튀기화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착했는가 하니까 뻥튀기한 표수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런 공식을 다 찾아낸 겁니다. 제기하 전문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그러면 뻥튀기했다는 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냥 맥초상관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5선 의원이 민경욱 후보가 와 가지고 4년 만에 선거 사기를 내 함께 좀 설명해달라.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인 겁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가 플러스 10% 돼요. 국민의힘은 체계 10원 전체가 마이너스 10% 됩니다. 그리고 좌우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용 후보한테 위조 투표지를 듬뿍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큰 값의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맹백한 정거물을 대한민국이 21세기하고도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걸 덮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일 겁니다. 이 고천동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딱 분석하게 되면 이 소영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규칙은 사전투표사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대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몇 표를 집어넣냐 하니까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에게 11,222표를 대해준 겁니다. 관내 투표에 8,010표, 관내 투표에 3,212표. 그럼 실제로 선거에 오신 분은 얼마냐. 3만 3,665명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3만 3,665명이란 뜻입니다. 그럼 발표를 얼마 했냐. 발표를 4만 4,886명으로 한 거죠.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3만 3,665명이 왔는데 선거관리비안회가 4만 4,886명이 온 걸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석 결과가 딱 나온 겁니다. 1만 1,222표를 투입했고 사전투표소에게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당 후보한테 더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동단위로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1만 1,222표를 넣었는데 고천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1,012표를 집어넣은 거죠. 이 1,012표가 바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공직선거의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위조투표지가 반드시 포함이 된 이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된 숫자가 이렇게 선거안위의 공식 홈페이지에 다 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